특히 K리그 통산 200경기 출장을 앞둔 이재성 그리고 창조적인 테크니션 문창진 거기에 K리그 슈퍼크랩 허윤준이 대표적인 우리의 뉴페이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공격과 수비 그리고 허리까지 검증된 자원으로 착실하게 도망한 우리 인천의 올 시즌 이들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관전 포인트 안데르센 감독의 동화축구는 올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해 6월 우리 인천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부임해온 이 안데르센 감독은 수비진 안정환을 바탕으로 팀을 9위로 이끌며 자유에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시즌은 우리 안데르센 감독님의 새로운 동화축구의 시작점입니다 자유교육 그 이상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우리 동화축구의 첫 시작인 오늘 기분 좋은 동화축구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감독님을 향한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화이팅 감독님 화이팅 감독님 화이팅 감독님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